자, 멋있게 만들어봐 우지로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왜 왜 물을 비워 선호는 뭐하는거야 지금 어, 두개 선호는 뭐하는거야 지금 조개 붙이는거에요 아, 조개 붙이는거에요? 아우, 잘 붙이네요 아빠 점프 돌려줘 점프 돌려줘 알았어, 잠깐만 자꾸 좀 찍어 그냥 딱 방향으로 어 야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자 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tão 왔다 예예 주말 찹쾌 아 잘쳤어 어떤게 길이야? 선혜 이런건 안파니? 고기 먹고 싶어 아빠 왜 풀래? 맛있는 풀래 풀 먼저 먹을래 소도 풀먹고 살지 여기서 풀먹고 살지 세열치 먹어서 열이 좀 내렸나? 지금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사 어제 저거 킨드리 좀 열이 떨어졌다 열이 조금 떨어졌어 사는거 아니야 오늘은 아빠가 중요한건 사줬어 알았지? 중요하지 않은건 안사줬는데 봐봐 시계봐 시계 오 알았지? 숫자를 배워야돼 숫자 이거 띄우면 재밌게 어 아 아 아 아 아 뭔데 또 온 친구 이거랑 이거랑 나 이걸 가지고 있어 뭐야 너 나 비가 많이 오는거야? 그럼 비 많이 오면 물고기 부여가지고 하루종일 비오면 하루종일 비오면 지적도 했는데요 또 왔어 끝났어 어 아 아 아 아 응 아 그 으 으 음악 아멘